fun reading grammar. must의 의미는 틀림없이 뭐뭇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뜻은 우리가 흔히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. 분명히 그럴 거야 라는 강한 추측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.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? you skipped lunch today. 오늘 너 점심을 걸렀어. 배가 고픈 거죠? 너 정말 오늘 배가 고플 것 같은데 너 점심 안 먹었잖아. 점심 안 먹었어. you must be hungry. 넌 배가 고플 거야. 그냥 고플 거야가 아닌가. 분명히 분명히 틀림없이 배가 고플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must는 틀림없이 어떠어떠할 것이다 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.